기계 장갑 아! 기계 장갑 어딨어 하하하 개 어렵네 와 빡세다 캐스트 끼는 아이템이야? 아 그래? 와 이거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네 아 여깄네 전자들 불 누워주는건데? 아 얘네가 죽는구나 하하하하 요거 한번 하고 가자 이것만 하면 끝났으면 좋겠지만 안 끝날려면 네네 기다리면 다 알게될겁니다 기다리면 다 알게될겁니다 기다리면 다 알게될겁니다 기다려주십시오 털밍단의 증표 헤헿 털밍단의 증표 아 아 어허 아 아 무교장 갑옷 아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오케이 레전 뛰어놓은거야 뭐 금방 하잖아 아 대강 손치면 대강 올라가는게 레전 아닌가 아 아 아 벌써 도와주러 오셨군요 우리 애 쇼머치님이 강제로 레전을 띄워주시겠다고 아 이건 내 신발인데 그거 말구요 장갑 해달라구요 그 장갑 레전 좀 뛰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쇼먼믄치님 어디 가셨습니까 쇼먼믄치님 아 쇼먼믄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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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먼치님 쇼먼치님 아아 다시 오셨군요 오케이 아 교환을 할 때가 아니라고 큐브 돌려주신다 오케이 아 잘 돼가고 계십니까 쇼먼치님 레전보내면 말해주십시오 아 이거 쓰실 생각 있냐구요 아 네네 뭔데요 아 구고력이요 아 이런거 못쓰지 이거 쓰려고 만드는게 아니지 레전보내로 좀 부탁합니다 레전보내로 좀 부탁합니다 레전보내로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벌써 떴습니까 아 역시 쇼먼치님 야씨 아 명큐도 주시겠다고요 오케이 역시 쇼먼치님이십니다 명큐도 주시는군요 야 역시 내놓으세요 아 더 주시겠다고요 아 얼마나 더 주실라고 아 얼마나 더 주실라고 호호호호호 역시 쇼먼치님이십니다 야씨 아 아 가기는 서비스로 야 역시 역시 쇼먼치님이십니다 야씨 이걸 주시네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해보지요 아 4%는 아닌가요 2%는 어떻습니까 아 아닙니까 9%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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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탈 잘 나오나요 이거 어때 나올거 같은데 한번만 더 해볼까 망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되는거 아니에요 쇼먼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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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만드시면 손해본다고 아 그렇습니까 아 명큐 아 명큐 극간만 벌써 10억 넘게 들어갔다고 아 이거 제작하는데 70억 80억 써도 아 그래 아 벌써 그렇게 많이 썼나 아 쇼먼치님 쇼먼치님 777 저도 나올줄 알았습니다 아 경매장이요 있는걸 다 사고 오셨다고요 아 네네 기다리겠습니다 야씨 경매장에 명큐가 하나도 없다고 어허 정당이 사셨어야지요 쇼먼치님 비싼거까지 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매장에 명큐가 하나도 없다고요 어허 쇼먼치님 어허 경매장에 명큐가 하나도 없습니까 쇼먼치님 하나도 없습니까 쇼먼치님 쇼먼치님 언제 오시나요 언제 오시나요 쇼먼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 이거 안에 띄워야 된다고 아 경매장이 하나도 없다고 아 그래 아 경매장에 명큐가 하나도 없다고 어허 난해하구나 아 유적궁도 여기까지인가요 몇개야 20 24 20 18 19 39개요 1% 3% 5% 3% 아 7이 거의 5탈옵 2탈옵인가 봐 7%가 이렇게 3% 3% 1% 9% 써야돼 진짜 9% 써야돼? 5% 5% 5% 6% 5% 5% 5% 5% 5% 하하.. 안되겠군요 자 그럼 또다시 해보자 은근히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나오더라구요 첫줄이 7이라고 보죠? 두번째줄.. 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두세번째줄은 높게 잘 안나오더라구요 아! 스틸스틸힘인데.. 의미가 없을거 같아 아 오토오토올스탯이다 이건 어떡하냐 아 내가 너무 욕심내는거야? 아니 못해도.. 21프로는 써야되는거 아냐? 7프로 5프로 4프로 2프로 2프로 7프로 33프로 야아.. 아이씨.. 질럴수가 이게 오토스트리러 뜨면은 7,7.. 5짜리인가 아.. 씁쓸하구나 2프로 2프로 5프로 5프로 다 썼네 이제 5프로 5프로 음.. 쉽지않아 쉽지않아 벌써 명장의 퀴브만 몇십억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경매장에 있는 명큐를 몇번째 다 사는지 모르겠구봐 5프로 아.. 욕심이야? 21프로 띄우는거 말도 안되는 짓인가요? 아니다 언젠간 나올 것이다 아.. 아.. 이거 말도 안되죠 뭐 21프로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거야 이탈이 뜯긴 뜨지 나오긴 해 스카니아에 14프로가 있어 오늘은 마지막에 뭐냐 명코가 없어가지고 몇개 4 5 5 4 5 5 5 에 마지막이네 7 음.. 어..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